N.I.T 1, 2, 3 됐어! 됐어! 가라!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꼭 해주세요! 혜주가 수박 박사여서 수박사예요, 별명이. 수박을 두드리면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귀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네요. 약간... 맑은 좋은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걸 약간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수박을 위해 태어났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수박사님! 네, 여러분. 수박할 때 저에게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한 번 사러 가세요. 어제는 제가 약간 안무를 틀렸는데 저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때렸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언니? 약간 멍이 들었답니다. 내가 멍이 들었다고 말한 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언니? 컷 컷 컷 컷! 이거 안 돼요! 자기가 안 돼요! 진정하게 잊으면 안 돼요? 혼나! 네. 네. 3. 일어나면 되요 3. 일어나면 되요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일어나면 되요 일어나면 되요 자, 사실 먼저 히프해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역시 역시 이게 무슨 박지에버리에요 제가 딱 한 번에다가 사는거에요 준비! 준비! 와 서프라카 서프라카 3분의 록이 되게 3분의 록이 되게 4. 일어나면 되요 4. 일어나면 되요 아 잘해 4. 일어나면 되요 4. 일어나면 되요 4. 일어나면 되요 현진이가 진짜 4차원이 엄청 4차원이에요 타임 4. 그러니까 데뷔 어머니 몽예 아 cere 4. 일어선 머리에 달아주세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도 기대하시죠. 리뷔의 포니텔이 완성됐습니다. 과연 얼마나 올라갔을지 짜잔! 안녕하세요. 살찐했어요. 물론 정수리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상당하게 걸어주세요. 아, 끊지 마세요. 아, 정말. 제가 개인기를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해도 되나요? 아, 마이픽은 쪼고 해야 되거든요. 네, 쪼고 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이게 더 듣고 싶은데 너무 감질만 나게 끊어요. 더 들려드릴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면 음원에서 음원에서 들으세요. 음원에서 들으세요. 저희 노래는 좋은 노래 하나 드리기 좋죠? 제가 대답해볼까요? 네. 네. 저는 제가 대답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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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두 잔ida는 keln 수 있는 ? 오 principals 너네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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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둘 셋 대소대소대소대 drowning 안녕 난 이길 것 같아 이미 쓸던 발길에 닿았어 반짝이는 터울 속에 우리가 보여